보시면은 저 진짜 오늘 A컵인데 볼륨 이 정도로 잘 살아있는 거 보시고요. 합연부에 압박감이 없어요. 스틸 와이어가 없으니까 압박감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만나보시면서 더 좋았던 건 저희가 아까 3중절개컵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끈을 당겨 볼게요. 사실 만약에 일체형의 브라였으면 이렇게 끈을 당겼을 때 브라가 아예 위쪽으로 다 딸려 올라갈 수가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 정도로 당기더라도 지금 보시는 브라가 굉장히 옆날개의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것도 너무 좋고 가슴이 탈이 없어요. 그리고 등쪽 최윤씨 제가 군사를 알거든요. 이거는 저희 마이크고요. 이거 빼고 봐주시면 완전 매끈. 진짜 매끈해. 등쪽 구석 하나 없는 진짜 등장 탄력 있는 몸매를 갖고 있는 여자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볼륨부터 시작해서 편안함 그리고 라인 정리까지 아예 한 방에 쓰리스텝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브라이니까 고객님 오늘 한번 꼭 만나보시고 라인만 정리되더라도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죠. 고객님 기존에 물론 노아이어를 착용하시는데 참 나에게 만족감을 안 줬었던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야. 그러니까. 노아이언데 가서 왜 이렇게 납작납작한 거야. 오늘 이 가브레페크 최신상 이 풀보정 노아이언은 볼륨은 볼륨도 이렇게 업해드리는 거 자연스럽게 잡아드려요. 뭐 굉장히 풍만하게 만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내 살을 가지고도 가슴을 만들어드리고 보정도 해드리면서 심지어 팬티까지도 입어보시면 뭐야 엉덩이 뒤쪽에 군살났다고 어디 갔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포드 노아이어 풀보정 이건 최신상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심지어 컬러감 하나하나까지. 이 피치 컬러 48,000원의 브라 팬티가 다 준비가 되고요. 여기 아기자기자기한 이런 화이트 컬러 톤의 여리여리한 레이스가 그대로 팬티까지 이어져 내려갑니다. 팬티도 보시면 연동된 느낌으로 살려드리되 이 가브레페크가 팬티가 참 좋은 건 팬티까지도 아예 타미 기능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앞쪽 복부 보정해드리죠. 그리고 여기선 타고 올라가면서 옆쪽 바로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쪽 보시면 아예 노라인이거든요. 그리고 한 원단이다 보니까 원단도 치즈가 되어야 되어야 되니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봄대서 옷이 얇아질 텐데 이런 팬티 꼭 입어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팬티를 입었음에도 입은 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원피스 입을 때 그리고 그냥 가볍게 팬티 입을 때도요. 절대 이렇게 등분 안 나게. 그렇죠. 팬티 한 장도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보리 컬러도 오늘은 컬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이런 디테일감도 다 다르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약간 보랏빛 향기가 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소녀적인 감성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이보리 컬러까지 역시 팬티 연동된 거 보시고요. 자, 이어서 브라운 컬러까지 갈 텐데 아까 노하이의 단점을 극복해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팔을 번쩍 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 느낌을 보셔야 돼요. 일단 가슴이 이탈되지 않죠. 듭니다. 신기해요. 이게 가브리페코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고정력과 안정성 있게 고객님 가슴을 딱 지지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브라가 이렇게 됐으면 벌써 그냥 훌렁 벗겨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볼륨감은 그대로 편안하게 다 잡아드리는 거. 브라운 컬러까지 지금 48,000원짜리 3세트 보신 거고요. 자, 베이지 컬러까지. 이 베이지 컬러 톤에도 레이스가 이렇게 소담스럽게 딱 감싸 안아주는 거. 레이스 하나하나를 써도 진짜 그 패커 여사의 아기자기한 맛이 다 살아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약간은 청순한 느낌의 스킨 컬러처럼 입어보실 수 있는 피츠 컬러 지금 보셨고. 그 다음부터 분위기 살짝 반전시켜서 블랙.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진짜. 블랙 한번 보실래요? 이 상편 쪽에 정말 굉장히 호사스럽게 들어간 이런 레이스 패턴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아래쪽 내렸을 때 화면으로 이렇게 스칼럭치게 내려온 거. 진짜 예뻐요. 이런 거 파는 방으로 조금 더 섹시하게 담아드린 거. 하나하나가 48,000원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트까지 보셨고. 마지막 본무성. 블루까지 이어갑니다, 블루까지. 블루도 역시나 화이트 컬러의 이런 자수처리가 너무너무 섬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세트만 해도 48,000원 상당. 사실 이거 이상의 금액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블루 보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 사은품으로 랜덤으로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오늘 가져가시는 세트로만 보시면 7세트. 7세트. 이제 챙겨 보시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8만 원대를 진짜 금액으로 7세트 너무 놀라우실 텐데 옆쪽에 더 와보시면 저희가 오늘 이것까지, 레이스 핸 팬티까지 오늘 5종을 다 챙겨 드리는데 굉장히 미디가 높아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 입는 이렇게 얇은 팬티, 낮은 팬티 입으면 위쪽 우리 깍꿍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살을 그냥 한 번에 싹 매끄럽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매끈한 느낌. 거기에다 진짜 이런 패드 어디서 사기도 힘들죠? 거기에다 순면의 뽀송한 느낌은 이건 진짜 주무실 때 입으셔도 너무 괜찮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최신상의 컴포트 노화의 풀 보정을 함께하세요.